119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림입니다. HSK 4급 쓰기 1부분 문제 만약 여러분이 위와 같은 제시어들을 만나 아래의 문장을 완성했다면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 문장이 왜 틀렸을까요? 먼저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표현에 주의해서 같이 살펴봐요. 워파우정 저는 보증합니다. 자, 약속합니다. 샹쟝 부지에 쥐하오 남편에게 해결을 잘하겠다고 무엇을? 마판더원티 골치아픈 문제를 저는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어때요? 자연스러운가요? 자, 어감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느낌이 조금 자연스럽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라는 느낌이 오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샹쟝 부, 남편에게 라는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남편을 향해서 남편에게 뭐뭐 하다. 이 샹쟝 부 라는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는요. 어떠한 동작과 밀접하고요. 그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 돼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제시어 중에서 남편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어떤 동작이 더 내 자연스러운지 더 밀접한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가 몇 개 있을까요? 자, 제시어 보면서 정리할게요. 지혜주의 하우 라는 제시어. 지혜주의 라는 것은 해결하다 이고요. 하우는 동사 뒤에 쓰여서 결과를 보충하지요. 잘 해결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빠우정 이라는 제시어는요. 보증하다, 책임지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약속하다, 맹세하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사전에 있는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특히 HSK 4급에 진입을 하고 나면요. 사전에 있는 뜻이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문이나 다양한 문장을 보면서 가장 찰떡 같은, 가장 적절한 의미 하나를 채택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고, 문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동성 있게 자연스럽게 고쳐서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건 많은 문장을 보면서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그 다음 제시어는요. 마, 판, 더, 원, 티. 마, 판 이라는 단어는요. 번거롭다, 귀찮다 라는 의미죠. 마, 판, 더, 번거로운, 원, 티. 문제, 귀찮은 문제. 그 다음 제시어, 워, 나. 샹, 장, 후. 남편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자, 샹이라는 이 개사를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꼭 아셔야 돼요. 뭐뭐에게,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으로써 뒤에는 어떤 동작의 대상이 온다 라는 것 체크. 자, 그렇다면 주어진 제시어 중에서 동사의 표현은 뭐일까요? 지혜주의 해결하다. 첫 번째 제시어 안에 있는 이 단어고요. 또 하나는요. 보증하다 라는 의미의 파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게 보증을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해결을 해줘야 될까요? 어, 선생님 남편에게 해결해 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항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은 대상인데 뭔가 말로 하는 신체 동작의 대상일 때 이 시항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맹세하고 보증하고 약속하는 것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말이라는, 언어라는 신체 동작과 밀접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꼭 하겠습니다. 맹세하거나 약속해 라고 할 때 물론 손가락 걸고 약속하긴 하지만 약속하는 내용을 말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시항이 함께 써야 되는 동사는 뭐다? 보증하다, 맹세하다, 약속하다 라는 의미의 파우정 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시항, 장소의 위치는 어디로? 내, 파우정 이라는 동사 앞으로 이렇게 쏙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시항은 뒤에 대상을 가져오는데요. 말로 하는, 언어로 하는 신체 동작과 관련이 깊다. 그러한 의미의 것들과 연관 있는 동사들과 함께 쓰는 경향이 있다. 라고 정리해 주세요. 만약에 헷갈린다면 남편에게 맹세하다, 남편에게 보장하다 시항, 장소, 바우정 너한테 맹세해 시항, 니, 바우정 부모님에게 맹세해 시항, 후, 무, 바우정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써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정답이 되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워, 나는 시항, 장소, 바우정 남편에게 약속했어요. 무엇을? 제주하우, 마, 펀더, 원티 골치 아픈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혹은 골치 아픈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시항의 용법이 조금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저랑 같이 해요. 시항은요. 어떤 언어와 관련된 동작의 대상을 받을 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어떤 동작이랑 쓰이는지 제가 예시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HSK 4급에 출제되는 것들로만 모았습니다. 먼저 원하우라는 것은요. 안부를 묻다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말로 하는 언어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뼈, 슈, 간, 시에는요. 감사의 마음을 표하다예요.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어로 말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작의 대상을 나타낼 때 시항을 활용해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께 시항 예예 안부를 묻다 원하우 한 번 더 시항 예예 원하우 한 번 더 시항 예예 원하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다, 감사를 드리다 시항 랏시, 뼈, 시, 간, 시 한 번 더 시항 랏시, 뼈, 시, 간, 시 다시 한 번 시항 랏시, 뼈, 시, 간, 시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다, 전하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HSK 4급에 정말 잘 출제되는 그러한 호응 표현이에요.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자, 신쿨러! 수고하셨습니다.